와 썬떡기씨 여기 어딘가요? 여긴 남양주 끝자락에 있는 세트장이에요 오늘 자유님이야 펜타포트에 간 민지양에게 한마디를 해주시죠 민지야 우리가 아까 너무 짓고졌나보다 미안하다 민지야 재밌게 놀고 맘펜 놀아야 되는데 우리 막내를 아끼는 마음에 걱정해서 아는데 너무 그러면은 하긴 엄마들이 그래도 싫겠다 그치? 그쵸 뭐야 이거 마을 봐 무슨 일이에요 마을 봐 한 번 말 봐 어 무서워 야 무서워 그것이 알고 싶다 빨리 출동 그것이 어디야 어디 와 장난 아니야 와 잠깐 잠깐 여왕골? 여왕골?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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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까 탔어 아 왜 소리 질러요 깜짝이야 했잖아요 monsieur 여왕골? 아니 나르에니깐요 너 놀라! 욕할 뻔했대 큰일 날 뻔했다 잘 가시오! 수고하셨습니다